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강개문노를 시작해볼테니 오늘은 동강개문노 2입니다. 자 먼저 피부전담까지를 한번 사용해볼게요. 그러면 없으니까 상점에 가서 하나를 살겠습니다. 두개를 하고요 먼저 메인에 가서 이렇게 나뭇가지 사용을 하면은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해서 웃기는걸 알려주겠습니다. 저도랄 리본 리본 이렇게 먹으면 이 우산 제가 그때 옛날에 사는거구요. 자 처음부터 기분이 좋네요. 좀 있으면 저 슥쌀기를 얻을 수 있구요. 아 되셨어요. 다시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렇게 하나를 좀 먹어주고 오호 전 지금 피모는거 안하고 있습니다. 피모는 나뭇가지 슥 저기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 아쉽구요. 메뉴가게에서 다시 나뭇가지 사용을 해서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처음부터 이거 써보고 자 이 우산 쓰니까 좀 낫네요 표정도 뭐 이상하고 좀 좋아요 좀 좋아요 자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아 이렇게 되는거였군요 잘 못봤습니다. 아 아 아까 아까전에 우산 쓰 우산 사는데 돈 다 날렸어 호짜 피하구요 어디쓰면 쏘나있던 와아 씨 나간다 내 진짜 실력 아 나 잘못갔어 짜 쯽 나 아 음 이젠 제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죠 말파리 똥 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피하고 리본을 먹고 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구독자가 한 명도 없으니 구독을 조금씩 해주기 바랍니다 방송을 처음으로 했으니 좀 해주세요 자 쏘나잇똥 지나고 말파리 똥 하면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박살똥도 해볼게요 자 쏘나잇똥 지났고요 어 저는 이제 박살똥 과연 아 말파리 똥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먹어 주고요 먼저 어 시원한 시원한 골드 장사 어 어 천 골드 딱 천 어 죽을 뻔 했고요 어 아 말파리 똥 나갑니다 말파리 똥 까지 피했으니 구독 한번씩 지금 박살똥 연습하고 있는 거 아 아쉽네요 많이 넘어간데 자 이번에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